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Pretty good, oka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Commit Crime. How are you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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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제 못 들은 친구들은요.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명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니? 여러분들 다시 해볼까요? What's a crime? What's a crime exactly?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crime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법에 따라가는 겁니까? 법에 저촉되고 법을 어기는 겁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If you say crime, that is, 여러분들, for me, against me, against the law. 여러분, 이런 거 아시면 참 좋습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까? Against the law. 좋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얘가 legal입니까? illegal입니까? illegal behavior. 아시겠죠? 법에 거슬르는 그러한 행동이고 어제 우리 대박치는 문법 하나, 단어 하나 했거든요. 우리가 어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Yesterday, we committed lots and lots of crimes. 그렇죠? 그래서 경범죄부터 어떤 거예요? Something very serious. 굉장히, 여러분들이 serious한 거. 그러니까 중재까지 우리가 절질렀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다. 동사 뭐 있습니까? M을 시작한다는 뭐? Murder.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랑 그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알기로는 방화죄가 굉장히 큰 죄라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죄, 불 지르다 뭐라고 세면? Set the fire. Set the fire. 이런 거. 그런데 그러면 Murder, Set the fire. 얘는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죄를 뭐라고 그래요? Something serious을 뭐라고 합니까? 중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기도 합니까요? 그렇죠? 우리 경범죄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경범죄는 아주 우리가 가벼운 죄. 그러한 범죄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중재는 F로 시작한 단어 뭐 있었습니까요? Felony인데 이런 단어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잘 안 외워지는 건 이해가지만 계속 한 번 외워주셔도 좋죠. 바로 그러니까 Felony.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Felony고 그다음에 경범죄는 선생님이 뭐라고요? 미스가 들어가면 항상 삑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실수가 Mistake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Miss De-meaner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Miss De-meaner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 경범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Which one is more serious? 선생님이 하는 영어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거 못 알아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는 영어를 잘 들어보세요. Which one is more serious? 둘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심각합니까? 그러면요. Felony, 그렇죠? 여러분들, 얘가 훨씬 더 심각한 범죄고요. That is not that much serious. 그렇죠? 여러분들, 얘는 얘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요. 어떤 거 말씀드렸습니까요? Vandalism, 그렇죠? 여러분들에서 약간의 꼬맹이들의 폭력 같은 거. 그런데 그다음에 차에, 외제차에 스크래치 내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미가 심통 나가지고 그 쌤 통으로 그런 건 다 뭐예요? 중재미가 경범죄미가 경범죄.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 많은 행위를 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복습을 이만큼 하시고 나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사치고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어떤 것 같아요? 기초복합 시간에는 들어오면 선생님 복습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차피 많은 양을 나가고도 쉽지만요. 우리 많이 머릿속에 내가 많이 들어와야지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이 잡으세요. 어제 훔치다 동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틸 동사도 있고 뭐도 있다고 샘이요? 러브. 그런데 목적어에 무엇을 훔치는 것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샘이요. 여러분들이 뱅크, 은행을 여러분들 미가 틀었어요. 내 집 뭐라고 합니까? 주얼러. 여러분 주얼러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거. 워치즈, 넷클레이스, 링즈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미가 보석상 같은 거. 장소를 강도실 하다 털었다 할 때 뭐냐고 말하니요? 스틸이미가 러브이미가 러브. 잘 하셨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샘이 강도 사건 얘기할 때는 러브를 많이 쓰고요. 그러면 두 명의 저기가 나쁜 애들이 강도죠. 두 명의 강도가 여러분들이 은행을 틀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마들이 얼마를 훔쳤습니까? 통 크게 100달러를 훔쳤어요. 아시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100만 달러를 훔쳤죠. 여러분들 100달러를 훔쳤어요. 그러면 우리 3마리 은행을 틀었다 해보세요 They rob, 현재 시작해볼까요? They rob a bank 그들이 염더미가 100달러를 훔쳤다 해보세요 훔친다 해보세요 They steal, they steal 100달러 그래서 대개 목적에 따라서 사물을 훔친다는 동사는 스틸이고 선생님 뭐가 나옵니까요? 은행을 틀었다 할 때는 사물입니까? 장소입니까? 장소가 나올 때는 선생님이 스틸입니까? 러브입니까? 러브 이렇게 확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구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선생님하고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거 하나 배워보도록 하시는데 선생님하고 해보십시다 재밌는 거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다 다시 해보세요 Prevent 시작 Prevent crime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보세요 To 시작 To prevent crime 선생님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Prevent가 동사잖아요 바로 해가지고 Prevention 다시 해볼까요? Prevention Prevention Prevention이 예방입니다 미리 미리 우리가 프리가드 그러면 항상 앞전자거든요 미리 미리 막 막아야 되잖아요 범죄가 선생님 말고요 Crime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멋진 제목이 나왔죠 우리 반이 그러면 우리 반이 어디 가셔서 야 범죄는 예방이 중요해 범죄 예방 해보세요 Crime 시작 Crime Prevention 다시 해보세요 Crime 시작 Crime Prevention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말 해볼게요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할 때 우리 반이 이게 기초복화 A 시간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반 처음 본 친구 잘 보세요 우리 반이 어디 가셔서 음 여러분들 이렇게 B단계 처음 조인했는 친구들은 기초복화는 A부터 하든 B부터 하든 상관없지만 아셔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반이 그래서요 선생님 하는 말이 선생님 명사에 대해서 우리 반이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반 볼까요? 우리 반 어디 가셔서 제가 명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하고 화두를 끄지면 할 때 쓰는 말 해보세요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crime prevention 다시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해보세요 하시겠죠? 다시 해보세요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crime prevention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쓰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아니면 어학연수 준비받는 선생님이 진짜 추천을 많이 하고 싶은 거가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When it comes to 명사 나와서요 명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거 있냐면 보십시오 In terms of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In terms of 명사 쓰면 뭐라고 합니까? 명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때 term이요 여러분들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세요 음 명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해보세요 In terms of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혹은 우리 반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제가요 오늘은 범죄 예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네요 해보세요 스피킹 오브 시작 스피킹 오브 크라임 프리벤션 진짜 많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이죠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샘이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도 되잖아요 그리고 샘이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 내 것 같으면 다 알고 싶겠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반이 한 개만 외우면 되죠 뭐 그 1단계도 써놔야지 욕심이 나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관련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regar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ith regard to 명사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대박 아시죠? 그럼 보세요 음 하고 나서는 제가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다시 해보세요 with regard to 시작 with regard to 크라임 프리벤션 그러면 이 중에서 야 너는 몇 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1번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다 적어놓고요 1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4개나 가르쳐줬냐 너? 여러분들 짱구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어는 여러분들 라이팅 하실 때 아니면 항상 그래요 같은 말 두 번 쓰면 되게 tedious 지겹고 티미한 단어 티미하게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요 명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할 때 예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쓸 때는 뭘로 쓰셔야 됩니까? 입마로 쓰신다든지 그 다음에 입마로 쓰신다든지 그 다음에 입마로 쓰신다든지 그런데 계속 다른 말을 쓰셔야지 같은 말 두 번 쓰시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들은 뭐 할 때? 화두를 끄집어낼 때 쓰는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들 1번의 선생님이 강추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먼저 발음해볼까요? 따라 합시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해보세요 When it comes to 시작 When it comes to crime prevention What kind of a measure can you take? 어? 여러분요 선생님이 이제 되게 멋진 말 났어요 What can you do? 너는 어떤 거 할 수 있니? 다시 해주세요 What can you 시작 What can you do? 그렇죠? 너 무엇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멋진 말 못 쓸까요? 여러분 조치를 취하다 할 때 뭐 하십니까요? Take a stop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What can you take?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시죠? 이렇게 지웁니다 없었던 양 선생님이 늘 칠판 줄 때 뭐가 걱정된다 합니까요? 어제도 이렇게 싹 지우면 머리 속도 이렇게 약하게 변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싹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반은 어떤 거 하세요? 그래서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해볼까면요 When it comes to 지압불이 씁니다 외우세요 When it comes to 시장 When it comes to Crime, Prevention 너는 어떤 걸 할 수 있니? 해보세요 What can you 시장 What can you do? 혹은 뭐라고 합니까요? 조치가 영어로 뭘까? 여러분들 그저 step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액션 이런 것 좋죠 어떤 조치를 너는 취할 수 있니? 해보세요 What action can you 시장 What action can you take? 정말 잘했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아니면 조치라는 단어가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Measure 해보세요 What measure 원 measure can you take? 그렇게 선생님 많이 준다고 뭘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반응 다 아시고 하나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공부할 때는 다 아시고 두 개 외우고 다 아시고 또 까먹고 이러면 되죠 또 까먹고 합니까? 괜찮아요 doesn't matter 하루 살고 죽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지 대가지 자꾸 하셔야죠 됐죠? 그러면요 선생님이 범죄 예방하려고 보통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신경자 안 쓰시죠 우리 반응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응 끔깜한 데 찾아다니십니까? ATM 기계 현금 인출기도요 일부러 으쓱한 데 가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반응 뭐 하는 게 뭐뭣을 피하다 동사는 뭐입니까요? avoid가 박살을 하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A dark street 일반 선생님은 다음 얘기해 볼까요? 해보세요 avoid 시작 avoid the dark street 어두운 길은 피하세요 또요? 어버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신체 부위 중에서요 일반 비싼 거 막 로렉스하게 그러니까 막 다이아몬드 블링블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다니면 대본에 명품쟁이인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또 잡혀가서 막 폭력 당했는데 알고 보면 짝퉁이고 완전 슬프겠죠 로렉스하고 알고 보면 로렉스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버이드 피하라는 얘기죠 뭐든지 신체 부위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시계를 차고 그다음에 뭔가 비싼 옷을 입고 할 때 보석을 이렇게 귀에 달고 목에 달고 여러분들 싹 다 신체 부위에서 선생님이 항상요 들어붙일 때는 뭐 쓴다고 합니까? 영어는요? 뭐 쓴다고 선생님이요? 왜요? 잘 있죠 여러분들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테크 오프 그러면 뭐세요? 피하세요 왜요? 여러분 여기 탁 무슨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value 그렇죠? value가 뭐예요? 그럼요? 가치죠 여러분들 그런데 value에다가 발음을 갖다 놓으세요 valuable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토이까나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발음을 갖다 놓으세요 valuable 가치로운 형용사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대박내 보겠습니다 어떤 곳에는 잘 보세요 짱 S 썼습니다 발음을 갖다 보셔요 valuable 그렇죠? 얘가 뭐예요? 여러분요 얘는 형용사 아니고 우리 거의 반드시 복수 쓰셔야 돼요 귀중품 아시죠? 가치로운 것들 그래서 반드시 S 쓰셔야 됩니다 발음을 갖다 놓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뭐를 여러분들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가치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피하라는 얘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비싼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시 얘기 보세요 avoid wear 그렇죠? avoid wear valuables 왜 틀렸어요? 여러분 보니까 얘도 동사하고 얘도 뭐예요? 동사죠 선생님하고 기총법 A의 내공빨이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wanted they는 뭐 쓰라고? 그러니까 wanted they는 to enjoy ing avoid 100% 무슨 계열입니까? enjoy 계열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to wear 입니까? wearing 입니까? wearing 시험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런 비싼 귀중품을 착용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해보세요 avoid 그렇죠? avoid wearing valuables 소모지 아셨죠? 그렇게 그러면 일반인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귀중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부분 다 혼수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 귀중한 게 없어가지고 셉 이런 거 다 뽑기 아시죠? 언 은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인요 이런 귀중품은 그러면 어디다 놔둬야 되냐? 금고 그럼 볼까요? 일반인요 보관하다 동사 동사 뭐 있습니까요? 킵 동사도 좋고 또 뭐 씁니까? 플레이스 좋죠 그래서 이런 귀중품들은 여러분들 다 어디다가 다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How do you say 금고 in English? 그렇죠? 어 세이프 아닙니까? 아시죠? 협상입니까? 여러분들 플레이스 베리어보시죠? 플레이스 베리어보시죠? 인어 세이프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고요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고로 적극적으로 이런 게 보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고의 도움은 뭐겠습니까? 범죄 예방은 총과 댕겨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총을 가지고 댕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들 가지고 댕기다 뭡니까? 캐리 그렇지 않습니까? 총을 가든 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리걸 불법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을 소지할 수 있죠? 물론 주마다 each state has got a different law 그렇죠? 각각의 다른 법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보면 총을 소지를 많이 하죠 이렇게 그렇죠?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It'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다음 여러분이 다섯 번째 여러분이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학생들 대부분 다 뭐를 가지고 여러분이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시죠? 호루라기 죄송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선생님 만나면 호루라기 뭐예요? 휘쓸 그렇죠? 어미가 휘쓸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 크라임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가스건 같은 거 그렇죠? 가스촌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캐리건드에다 여기다 어미가 가스를 넣어야겠네 보니까 그래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렇죠? 저게 뭐 우쓱하고 그런데 안 다니시는 게 최고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선생님이요 몇 개를 이렇게 미가 지금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으고 있는데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집에 대본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요? 그 저 세프트 우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어제 보안이라는 단어 뭐 배웠습니까? 애소시한 거? 시큐리티 그렇죠? 그래서 미가 CCTV가 있죠 여러분들 미가 해보세요 시큐리티 시장 시큐리티 카메라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있어도 별로 겁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미가 이게 크게 도우면 안 되죠 우리가 시큐리티 카메라 보안 CCTV로 뭘 찍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가 내가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카메라가 막 달려와서요 우리 반응 구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거는 나중에 범인 잡을 때 사용하는 거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뭐가 있습니까? 알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가 누군가가 브레이크인 우리 어제 쳐들어가다 남의 집에 침입하다 뭐 그랬습니까? 브레이크인 남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요 여러분들 뭐가요? 알람이 링하죠? 그런데 미가 그래도 알람이 링해도 또 미가 꼼짝도 안 할 수 있죠 나쁜 놈이 그래서 미가 또 미가 역시 결혼해서 신랑이 있어야 된다 이럴 사람이가 집에 모르겠어요 뭔가 우울하다 이런 단어 안 그랬습니까? 범죄 예방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우리 교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가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살짝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교재 보도록 합니다 이 정도 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볼 거예요 그래서요 오랜이 크라임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오랜이 디본 한번 보도록 하시는데 오랜 교재에 이제 별 따시면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럼 보세요 경찰이 What can government do?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오랜 1번 딱 적어놓으시고 정부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What can people do?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Do 뭐합니까? Prevent crime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할 수 있냐고요? 오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요? Police carry 시작 Police carry guns 그렇죠? carry guns 줄 잡으시고 총을 가지고 댕기죠 경찰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The police are 시작 The police are allowed to stop anyone in the street 경찰은 허락되어 집니다 뭐 하도록? 그런데 Stop anyone 누군가를 갖다가 뭐 했어요? 여러분 이가 수상한 사람을 멈춰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Ask them questions 질문을 물을 수도 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크리미널 이거 보세요 크리미널 시작 크리미널 receive tough punishment 동그라미 침입니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법과 질서에 여러분들 뭐를 받아야 됩니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받으니까 punishment 처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법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capital punishment 여러분들 주고 놓을까요? 오늘 합니다 발음 갖다 보셔요 capital punishment 여러분 cap이 뭐예요? 머리 두자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아셨죠? 사형이 있다 여러분들 해볼까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capital punishment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뭐 강력한 여러분들 미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얘가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나오네요 여러분들 미가 그러면 어두운 거리들을 피하십시오 해보세요 avoid 시작 avoid the dark streets 여러분들 미가 이거 주고 놓으세요 늦은 밤에 해보세요 밤 늦게 해보세요 late at 시작 late at night 한번 더 late at 시작 late at night 여러분들 미가 밤에 늦게 해보세요 late 가 늦게 and night 밤에 밤에 늦게 해보세요 late 시작 late at night 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만 한단 말이에요 expensive rings or watches 비싼 귀걸이나 시계를 여러분들 미가 착용하다 동선 뭐냐미가 wear 착용하는 거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걸 한 단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귀중품 부위로 취한다는 뭐? valuables 우린 뭐라고 하세요? valuables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맞죠? 염더미가 그래서 put money and 시작 이너 세이프 우리랑 금고가 뭐라고 하세요? 이너 세이프 여러분들 이때 세이프 명사입니다 그 다음 우리랑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랑요 새콤 달아야죠 여러분들 미가 바람 깔다 하면서 버글러 어제 했다 우리 버글러가 뭐라고요? 조금 떠도 그죠? 미가 있어요? 버글러 알람이 새콤 아닙니까? 해보세요 미가 여러분 버글러 하시죠? 버글러 알람을 가져라 잘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랑요 그 다음 거는요 이게 특히 미가 우리 휴가 갈 때 어떻습니까? 도 선생님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추가 간 줄 알고 아파트 깜깜하니까 그런 말 갑니까? leave the lights on 불을 켜놓으십시오 집에 말 때 왠요? 외출할 때 불 켜놓으라는 얘기죠? 사람 있는 척하라는 얘기죠? 우리 어제 사기 치다 속이다 동사 뭐 배웠습니까? D로 시작한 거 deceive 뭐 배웠습니까? deceive 그죠? 여기서 도둑놈을 속이라는 얘기죠? 쉽지 않을 걸 대본할 건데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lock doors 이거 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나 이게? 문장거라 합니다 당연히 얘기합니까? 문장거라 창문장거라 외출할 때 근데 여기서 아주 소혹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샘보게는 그리고 여러분 위에 보니까 C번 제목 주구세요 sin of the crime 다시 해보세요 sin of the crime 범죄 장면 근데 그럴 때요 여러분 주얼룰스 여러분 발음 깨끗하면서 주얼룰스 이게 뭐예요? 이게 보석상 아닙니까? 보석상을 틀다 할 때는 여러분이 뭐해야 됩니까? steal입니까? love입니까? love 참 공부하고 나니까 쉬워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두 명의 아저씨가 보석상을 틀었다는 얘기가 쭉 나면서 입마들 뭐라고 합니까요? broke in 어젯다 샘미요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면 뭐라고 샘미요? get in 여러분들 깨뿌시고 침입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샘미요? get in입니까? break in입니까? break in이나 into 해당 경영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석상에 그러고 나서는 야 입마들 간이 보았지 여러분들 귀걸이나 혹은 뭐? 발음 깨끗하자면 necklaces 목걸이 귀걸이 목걸이로 훔친다 할 때는 샘이 동사무세 돼요 3으로 훔쳤으니까는 love이에요? steal이에요? steal 너무 잘하셨고 steal 과거에는 뭐요? stole 참 공부하고 보니까 교재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안 그러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마들이 여러분들 보니까 보석상 가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value to add 얼마에 해당되는 거? 만 달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witness 동그라미 발음 깐 위트니스? witness 목격자 여러분들 목격자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요? 받습니다 목적 목적보다는 거 그들이 leave the shop 여러분들 가게를 떠나는 걸 봤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도망튀기다 발음 깐서 get away escape 차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망튀기는 걸 봤습니다 뭐를 타고? in a blue car 파란색 차를 타고 여러분들 산단 말이에요 please believe both men are armed 그런데 우리가 비암드 죽고는 거 할 때 하십시오 비암드 무장한 여러분들 둘 다 무장하고요 extremely dangerous 덴마 위험하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래서요 선생님이 봤는데 여러분 이제는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잘 견디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볼까요? 우리 교재가 참 잘 됐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제는 선생님이 안 지겹게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분들 대부분 다 책을 보는 걸 지겨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책 보기 위해서 칠판 보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우리 학생은 결국은 책과 자기의 노트가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다 뭔가 부지런하게 이렇게 바지나게 자꾸 표시를 해놓으셔야 정의가지 우리 학생은 우리 얼마 지금 85 교재 보기 전에 횡했던 교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교재 보는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 보고 나서 교재 볼 때요 자꾸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죠? 그래야지 나중에 정의 가서 다시 두 번 볼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좀 재밌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 보고 좀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범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요? 여러분들 법과 질서에 심판을 받아야죠? 법과 질서에 보세요 로우 앤드 시작 로우 앤드 오더 이런 단어 상식 다시 해주세요 로우 앤 시작 로우 앤드 오더 유닛도 뭘로 합니까? 유닛도 84 자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가 누굽니까? 두 명이 뭐 있습니까요? 은행을 틀었다고 해보세요 데이 러브 저시자 데이 러브 더 뱅크 은행을 틀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마들은 뭐라고 합니까요? 은행 강도입니다 이마들의 직업은 What do they do? 걔는 뭐 해요? 은행 강도 해보세요 뱅크 시자 뱅크 바로 끝에 따라서 로버스 그 점입니다 얘들이요 은행 강도죠 그러면 선생님이 은행 강도 사건을 어제 뭐라고 합니까? 로버입니까? 로버입니까? 로버리 여러분들 은행 강도 다시 해보세요 뱅크 시자 뱅크 로버리 그러면 명사고요 즉 은행 강도고 강도들은 로버스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잡으세요 금마들이 은행을 틀었다고 다시 해보세요 데이 러브 되시죠? 데이 러브 더 뱅크 여러분들 그랬어요 은행을 틀어보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얼마나 이때요 피포 신고하죠? 어디에다가? 경찰에다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한테 더 폴리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신고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알로시 한 단어 신고하겠습니까? 112 이런 데 신고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리포트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까요 데이 리포트 시작 데이 리포트 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하시 여러분들 금마들은 신고하죠 뭐를요? 여러분들 이 범죄를 할 때 데이 리포트 시작 데이 리포트 크라임 누구에게요? 투 더 폴리스 경찰에게 신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쓰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선생님하고 그렇죠? 경찰에게 일단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 이때요 여러분들 사건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요? W 시작한 거? 웨트니스 우리나라의 상식 단어가 발음과 웨트니스 그 말고 목격자는 뭐예요? 우리 교통사고 같은 거 목격자는 눈으로 직접 보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눈이 영어로 뭐예요? 아이 그렇죠? 여러분들 발음 갖다 합시다 아이 웨트니스 목격자 할 때 이렇게 말 씁니다 그럼 전 목격자 다시 해보세요 아우 시작 아이 웨트니스 알죠? 그래서 목격자가 뭐 했습니까요? 어? 경찰에다가 그 범죄를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경찰인데 우리나라 선생님 문법 얘기 한번 해도 돼요? 우리가 경찰은요 우리나라 선생님 문법 얘기하면 해도 돼요? 황당한 경찰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 아니면 미국의 경찰 항상요 국가기관은 어디의 경찰이거나 어디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문법이 폴리스입니까? 더 폴리스밖에 쓰지 않습니까? 더 폴리스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마디를 위해서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요? 사건을 가만히 두고 봅니까? 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여러분들 문법이 그 범죄를 짱짱짱 이제 보니까 박사당한 거 나오죠? 뭐뭐서 조사하다 동사 아이들로 시작한 거 뭐 있습니까요? 바람을 갖다 하십시오? investigate 그죠? 여러분들은 상식단을 모르시면 혼나죠? 선생님 좀 더 잘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들 문법이 경찰이 조사하다 바람을 갖다 하십시오? investigate 그죠? 여러분들 문법이 investigate the crime 범죄를 뭐합니까? 여러분 조사를 해요 여러분 같이 문장만 열어볼래요? 근데 주어동사 목적을 해보세요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police investigate the crime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 이때 대박 치는 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뭐라 합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시퀀스 순수할 때 그 에바네스는 거 여러분 발음 갖다 하십시오? and then 그죠? 혹은 뭐라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하십시오? after 시작 after then 한 번 더 그럼 더 우리가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요? after what after what 이런 말 두는 뭐라 합니까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나서 갈 때 쓴 말이에요 아시죠? 바로 말 그대로 and then after then afterwards 그죠? 알겠습니까? 시퀀스 말의 순서 쓸 때 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경찰이 뭐를 조사합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범죄를 조사한다 여러분들 그로나면 얘들이 뭐가 떠올라요? 용의자가 있겠잖아요 여러분들 해서 경찰이 또 뭐라 합니까요? 청 하고 나서 우리가 용의자를 뭐라 그럽니까? how do you say 용의자 in English? 우리가 이런 단어 모르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거든요 우리가 선생님은 갑니까? 이거는 토익 뭐 회화 다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의심하다 동사는 뭐야? s로 시작한 거? suspect 여러분들 동사로서 의심하다 바로 가답자 suspect 명사에서 뭐예요? 의심 혹은 뭐예요? 용의자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용의자 두 명이라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s 썼어요 여러분 용의자들을 해보세요 the 아시죠? the suspect 여러분들 용의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요 일단 조사하고 난 다음에 체포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 체포하다 동사는 뭡니까? 그럼요 arrest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수동탐 때려볼까요? 여러분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졌다 우리가 해보세요 수동탐을 그래서 배운 겁니다 힘내서 해보십시오 The suspects were 시작 The suspects were arrested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천천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으면 되는 거가 왜냐하면 이 단어 말고 안 쓰거든요 경찰은 체포를 하고 이 용의자들은 체포합니까? 체포되어 집니까? 체포되어 집니까? 그러면 보통은요 체포했다 합니까? 우리 잡았다 합니까? 잡았다 하기도 하죠 캐치도 좋아요 캐치 3답에다가 캐치 시작 캐치 코트 코트 그렇죠? 경찰이 용의자를 잡죠 우리 보통 뭐라고 하면 잡았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잡아다 놓고 뭐 합니까? 그러면요 질문하죠 야 니 그때 몇 시에 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알리바이를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그저 압니까? 알리바이입니다 아시죠? 뭐랍니다?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갖다가 정말 중요한 거 경찰이 질문하다 할 때 에스크 동사 안 쓰고 과션이 봉사로서 질문하다 동사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초복화 시간에 아니죠 기초용문법 때 선생님이 저거 말 때 교대했을 때 다 했던 겁니다 잡으십시오 용의자로 봐서는 질문합니까? 질문 되어지미가? 질문 되어지미죠? 그러면 잡으세요 경찰이 질문한다 용의자들 우리랑 같이 가볼까요? 더 플리스 과션 시장 더 플리스 과션 더 서스펙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많습니다 보통 양인들이 아시죠? 딱딱 챙겨주세요 딴 거 안 써요 이렇게 그러면 용의자들이 신문 받는다 받았다 해보세요 질문 받았다 더 서스펙트 월 시작 더 서스펙트 월 과션 드 이렇게 써요 됐죠?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경찰이 암만 봐도 얘들 뭐 같아요? 여러분들 물을 넣어가지고 체포해서 뭐 해보니까 질문해보니까 얘들 범위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 반요 선생님하고 이제 대박나는 게 한 게 더 있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찰할 때 신고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반이 여러분들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혹은요 신고하다 동사에 A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발음을 갖다 하세요 어큐즈 그죠? 여러분들 어큐즈 말고 또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혹은 뭐라고 합니까? 고소하다 할 때 여러분들 cha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하고 얘도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여러분 고소하다고 얘도 뭐요? 여러분 고소하다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고소하다 동사인데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냐면 어큐즈 동사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갖다가 입맛을 갖다가 고소하다 할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민사상의 여러분들 고소하는 거 있죠 그럴 때 그냥 비난하고 고소할 때는 뭐 씁니까요? 어큐즈 동사 써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다르죠 여러분 지금 charge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찰이 개입되고 여러분들 입맛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뭐합니까? 그러면요 재판을 걸고 그 다음인가 영장을 엽니다 청구하고 이런 식의 형사상의 고소하다 동사에는 어큐즈 씁니까? charge 씁니까? charge가 나온 거요 재밌죠 그러면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민사상입니까? 형사상입니까? 형사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 반이 누구누구로 고소하다 동사는 몇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야 너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민사상으로 그냥 얘기할 때 뭐합니까요? 어큐즈 동사 써요 그래서 우리 반이 누구를 비난하다 할 때 어큐즈 A 오브 B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런데 누구를 고소하다 할 때 charge 동사도 많이 쓰거든 그때는 뭐랄까? 형사상으로 개입된 겁니다 지금요 심각해진 거 경찰청 넘어간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큐즈하고 나서 누군가를 갖다가 서스펙트를 갖다가 그런데 고소하다 할 때는 오브 쓰고 나서 뭐 씁니까요? 죄명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charge 동사 쓸 때는 뭐랄까? 누가 누구누구를 고소하다는데 이때는 전 지사가 여러분들 오브가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요? 위드 쓰고 나서 위드 이하의 죄명으로 누구를 고소하대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 재수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영어라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하고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선생님은 차라리 이런 것은 잘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실 때 고소하다 동사를 몇 개를 딱 챙겨놔라고 선생님이요? 두 개 첫 번째 민사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요? 민사상으로 고소한 뭐라고 합니까요? accuse A 그 다음 전 지사 뭐 쓴다? 오브 B A를 B 때문에 고소하다 그 말고 형사상으로 누구를 고소하고 싶잖아요 영장이 발부되고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합니까요? charge A 오브 미가 위드 미가 위드 B 이렇게 쓴 거죠 이거 하시죠? 그러면 우리 어제 했던 많은 죄명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럼 잘 보십시다 그들이 나를 갖다가 멀어서 죄명 살인함 아까 우리요? 살인으로 여러분들 네가 고소했다 해보십시오 형사상으로 해보세요 They charge me 시작 They charge me 위드 murder 이거 하시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하시죠? 어제 선생님 하고요 횡령죄가 뭐라고 외웠습니까? 이루시한 단어 investment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공금 횡령한 거 바로 그러니까 investment 좀 살다 나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래 되면 아시죠? 보통 뭐 살고 나서 이제 부자되고 좀 살다 나오셔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로? 횡령죄로 고소한다 그럼 다음 내가 accuse 해보세요 They accuse me 시작 They accuse me 오브 investment accuse는 누구 하십니까? 세미요? 오브 charge는 누구 하십니까? 위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suspect 누구예요? 용의자들은 형사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동탐 때려 보세요 그 용의자들은 뭐 되어졌다? 고소되어졌다 하시겠습니까? 해보세요 The suspects were 시작 The suspects were charged 이해가시죠? 그 다음 전인사는 뭐 씁니까? be charged 하면은 오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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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죄명이 된 것이죠 아시죠? 믿습니까? 위드 bank robbery 이렇게 된 거야 의자들 은행 강도 이해가십니까? 시험 문제 대박입니다 샘이 지금 해놓은 거가 이해가 그래서 accuse a 오브 비 charge a 위드 비 그렇게 시험 문제 이거 마이네만 하죠 전치사 대박 마이네만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채우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요 여러분 샘하고 뭐하고 있습니까요? CSI 같은 거 하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요? 살인하려고 그래가 샘이 강도로 지금 낮춘 겁니다 잡으십시오 뭐했다? 여러분 내가 그 마들이 뭐했다고요? 은행을 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키면 될 건데 without being seen 들키지 않고 여러분들 일을 하면 될 건데 뭐합니까요? 들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그 범죄를 갖다가 신고를 했고 여러분 그래서 발언까지 아이웨트니스 목격자가 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찰이 여러분들 바람까지 investigate 출동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채포를 했죠 바람까지 arrest 그렇죠? 여러분들 용의자들 바람까지 다 합시다 the suspects 용의자들 체포를 했어요 질문하다 동섬해요 과션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식으로 이렇게 형사 재판이 이제 열릴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장면은 뭐가 탁 펼쳐지겠습니까? 당연히요 재판 그렇죠? 법정에 한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교제 샘 칠판 한번 보실까요? 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는 거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법과 질서 다시 한번 보세요 로앤 시작 로앤 올더 여러분 A의 제목 동그라미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더 시작 더 폴리스 폴리스입니까? 더 폴리스입니까? 더 폴리스 여러분들 경찰이 하는 일 아! 여러분 잡으세요 바람까지 다시 investigate 그죠? 네가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 여러분들 금마들이 뭐 한다고요? 네가 이런 범죄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뭘 한다고요? 캐치 퍼슨 사람을 캐치 동그라미 식가요? 다시 제가 캐치다 지내요 어레스트 여기 있냐 바람가 어레스트 그죠? 체포하고 그다음에 질문하다 이러보세요 네이 과션 시작 네이 과션 다 느낌 오죠 확실하게 아시죠? 그죠? 금마들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단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If they are sure that 경찰이 확신합니다 The person committed crime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죠 우리가 이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요? 용의자 S로 시작한 단어 뭐 쓴다고? suspect 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고소되어진다 우리가 이거 이제 줄 거야 죠? 갑니다 The person is 시작 The person is charged 전 이상 뭐 써야 됩니까 선생님이요? with 정말 잘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입만은 뭐 되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Be tried to be the 범죄로 이제는 입마가 고소되어지고 그러면 이때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히죠 입마가 범죄를 저지는 게 확실하다고 발음해볼까요? Make official 시작 Make official statement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데 for serious crime 어머 우리반 serious crime 선생님이 뭐가 있었습니까? F로 시작한 단어 뭐냐 썼습니까? 아까 중재가 선생님이라고 felony 우리반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중재가 뭐라고 선생님이요? felony 중재 예를 들어서 어제 선생님이 이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as in 살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The person must then 어디 갑니까? 주가이죠? 법정으로 가보세요 Go to 시작 Go to court 그렇죠? 코트가 앞마당인데 우리반기가 보통 법정입니다 법정에 간답이세요 Go to 시작 Go to court 여러분들 for trial 동그라미 칩니다 발음을 갖다 보셔서 for trial 재판이 trial이거든요 재판을 위하여 법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그럼 뭐겠습니까? 보나보나 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뭐예요? 법정에서 동그라미 칠해보세요 인 시작 인 콜트 책 참사했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촥촥촥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보실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법정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법원 재판 재판 장면 선생님은 단어 외울 때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게 재미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착착 지우고 여러분 선생님이 칠판 지우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반도 좀 아시죠? 이제 그렇죠? 저렇게 지우고 머릿속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번 잡으세요 또다시 이제 그림만 그려보시는데 여러분 법정으로 가다 해보세요 Go to 시작 Go to court 하셔서 여러분들 재판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트라이 동사에다가 에이블 붙여 볼까요? 여러분들 얘가요 첫 번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시도라는 뜻이 있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데 법정 얘기에서는 시도미가 재판입니까? 재판 그랬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법정에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염담이가 인컬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읽어볼까요? Go to court 시작 Go to court for trial 재판을 위하여 법정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뭐를 하나 그리고 싶어 합니까? 이제는 court 원래 앞마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여러분요 법정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court의 뜻을 선생님이 얘기했고 법정에 보통 보면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사회자가 있죠? 여러분요 재판 열릴 때 사회자를 우리 누구라고 그래요? 심판 아니고 그거 뭐죠? 판사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발음하니까 다음 사람은 Judge 그렇죠? 여러분 조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할 때 심판도 되지만 여러분들 레프리 그렇죠? 여러분들 판사가 있죠? 이 사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요 나중에 선고합니다 Guilty or not guilty 뭐예요? 우리가 유죄다 무죄다 여러분들 그거 발표하는 역할도 있고 또 뭘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회도 보죠 이 사람은 그렇죠? 일단은 세밀한 지우고 등장인물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사가 있고 여러분들 그러나서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 맞죠? 여러분들 12명의 공정한 누구 있습니까? 바로 갖다 하세요 Jury 그렇죠? 여러분들 평민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배심원이 앉아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따갈라서 염더미가 항상 나갈라지니까 염더미가 땅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통 보면 피고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원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나만이 원고가 누구를요? 피고를 고소를 했죠 accuse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원고가 우리가 저기를 하고 나면 고소를 했죠 그럼 피고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끝까지 뭐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쥐었다고 인정하면 재판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죠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냥 사과 깎고 있다가 여러분들 의미가 그냥 나 이름 부르길래 왜? 이렇게 했는데 금마가 옆에서 있다가 찔려서 어제 우리 했던 거 어제 샘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다 동사 뭐 썼습니까? M로 시작한 거 맨슬로터 과실치사 그랬습니까? 맨슬로터가 일어났더니 자기를 뭐 해야 됩니까? 피고를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해서 우리가 왜 방어하다 동사 뭐 있습니까? 뒤로 시작한 거 디펜드 우리만 그래서 디펜스 파워라입니까? 그렇지요? 뭡니까? 그래서 디펜드가 나오고 우리 책에 바람을 갖다가 디펜던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피고가 디펜던트입니다 저 죄 안 지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바람을 갖다가 디펜던트 그죠? 그 말고 원고가 있죠 여러분들 그럼 원고는 뭐라 합니까? 이런 멋진 단어 바람을 갖다가 플랜 거기다가 바람을 갖다가 플랜티프 그죠? 플랜티프가 있죠 그러면 피고가 어때요?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요? 제가 죄를 안 지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를 한 명요? 여러분들 변호사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how do you say 변호사 in English?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자기가 뭐를 주장합니까요? 저는요 not guilty 여러분 멋진 말 나왔습니다 발음을 갖다가 not guilty 여러분요 guilty가 뭐입니까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형용사죠 그래서 죄가 없다 발음과 not guilty not guilty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합니까요? 발음과 innocent innocent의 뜻은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순진한 두 번째 뭐예요? not guilty 죄가 없는 거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누굴 데리고 나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하는 말 변호사라는 단어를 선생님 정리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변호사를 뭐라고 그래요? 크 우리반 이런 멋진 단어 우리반 읽어보십시오 legal 시장 legal advice 법적 고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해보세요 legal 시장 legal advice 혹은요 우리반은 변호사 그러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lawyers lawyers are liars 보통 본 변호사들은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they love money 정의를 그야말로 만들어나가죠 아시죠? 얼마짜리 정의를 그래서 legal advice 변호사 근데 우리가 참 변호사는 단어도 정말 재밌는 게 if you go to Britain 우리반이 영국 가셨을 때랑 미국 가셨을 때랑 우리반이 변호사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왜 요즘은 어때요? 변호사 여러분이 법인단체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르죠 또요 국가 소속의 변호사가 있고 사조직의 변호사가 자기 개인적인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는 단어가 우리반이 지금부터 선생님이 소개할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국 단어부터 선생님이 말씀드릴까요? 법정의 변호사가 바리스타 그렇죠? 이 단어는 영국 단어로서 처음 보실걸요? 바리스타 근데 이것도 변호사고 또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럼요? 바리스타 솔리스타 그저 우리가 어렵기만 하죠? 여러분도 얘도 변호사인 뜻이에요 우리반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로이아 놔두고 또 야와이카 하는 생각하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바리스타 그저 솔리스타 그래서 영국 가시면 로이아는 단지 않습니다 선생님 영국 친구 중에서도요 법대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여러분들 법대 다니는 선생님 대학원 공부할 때 선생님은 영어교육 전공인데 그 친구는 법대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요 걔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로우 폼에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공무원처럼 일하면서 솔리스트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스타 솔리스타 다 변호사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 변호사는 단어에 이 단어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스타 바리스타 어터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진짜 센 말 맞죠? 로이아 말고는 다 모르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들 다 변호사죠 단어 정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발음을 해볼까요? 리거 어드바이스 로열 어터니 바리스타 솔리스타 다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중에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내가 마미가 디펜던트 너미가 피고가 자기 변호를 자꾸 하겠죠 디펜드 마이셉 하는 거예요 죄 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노센트 합니다 낫길티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쪽은 뭐겠습니까? 원고가 근데 다 누구예요? 경찰청 검사를 데리고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검사가 뭐예요? 프로시큐트 그렇죠? 프로시큐터 그러면 얘는요 그러면 그래서 검찰청 할 때 프로시큐트 안 갑니까? 반면 깔다 자 프로시큐트 다 검사를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장합니까요? 유죄다 이렇게 글티 글티 그렇죠? 다 이렇게 증명하죠 됐죠? 그러면 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법정에 나오는 기본적인 등장인물들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배심원은 누구 중에서 뽑습니까? 보통 보면 평범한 여러분들 평균을 가지 않는 평민들 중에서 뽑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배심원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발음을 갖다 파셜 파셜이 뭐예요? 여러분들 파트가 뭐예요? 파트가 여러분 평균의 한쪽에 치우쳐진 거죠 발음이 갖다 하세요 임팔셜 공정한 아시죠? 그렇습니까? 얘들이요 당연히 공정한 평범한 시민이라야 됩니다 딱 들어보고 판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판사는 뭐해 줍니까요? 간마디로 보고 나서는 발음이 갖다 하세요 verdict 판결을 내려주죠 그러면요 선생님이 주제를 잘못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기주보가 재미인 줄 알았지만 뭐 자꾸 법정 놀이를? 뭐래 샘이지? 샘 취향대로 했습니다 그냥 재밌죠 이런 거 이러고 나서 무슨 미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영화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랬어? 그러면 요까지 딱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러면 무죄의 해부가 그러면요 바론가 이노센트 낫길티 유제의 말이라면요 바론가 답사에 기울티 그렇죠 그랬습니까 주리는 누구라고 해야 된다고요? 공정한 사람들 바로 그러니까 impartial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고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는 누가 여러분들 또 한 명 X라도 등장합니까요? 각각의 여러분들 누구 아까요 여러분들 증인 들어오시오 할 때 증인이 뭐라고 세며? witness 목격자는 뭐라고 세며? eyewitness 여러분들 증인들이 와서 뭐를 합니까? 증언을 하죠 여러분들 증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바로 evidence 증거 그랬습니까? 증거를 대고 evidence을 주죠 이렇게 근데요 우리 선생님 칠판에 이렇게 법정을 하나 그리고 나니까 뭐가 되게 복잡한 같잖아요 근데 정말 기분 좋은 것은 이러고 있다가 책을 딱 보면 책에 있는 게 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기대됩니다 책을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잘 볼까요 여러분들 바론가 답사 jury 이 아저씨 이제 보세요 바론가 바론가 답사 court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 바론가 답사 witness 아저씨 보고 답사 judge 여러분들 인마 보십시오 바론가 바리스타 그렇죠 근데요 딱 읽어보니까 뭐에 관계된 겁니까요 법정에서 dependent must try prove 그렇죠 증명해야 됩니다 사실 they did not commit crime 나오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던 것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죽으세요 다시 즉 다시 말해서 they must try prove they are innocent 동그라미 딱 합시다 innocent 그죠 not guilty 그죠 여러분들 죄가 없다는 걸 갖다가 얘들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 뭐예요 12 members of a public 시민들 중에서 12명을 우리는 콜도 뭐라 부린다 바람 동그라미 그죠 그죠 배심원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증언을 듣죠 바람과 evidence 증언을 들어보고 나서 then take their decision make their decision 결정해야 됩니다 people who see a crime 그러면 범죄를 받는 사람을 증인 바람과 witness 라고 부른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탁 쓰고 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 내일 되면 생님이 뭐에 대해서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여러분들 이런 단어 모르면 크냅이 돼 바람까지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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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보면 여러분 얘가 뭐가 나옵니까요 유죄면은 이런 거 있죠 너는 안 되겠다 감옥에 3년이 있어야겠다 무죄 같은 뭐요 너 그냥 뭡니까 너는 무죄니까 석방되어 줘야겠다 아니면 유죄인데도 어때요 너는 그냥 집행유예 3년 어떠니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너는 벌금 그냥 100달러만 물어라 그래서 내일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punishment 어떻게 처벌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판결문 얘기하는 걸 딱 배우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런 거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좀 하는 거가 왜냐하면 토익 토플 CNN 뉴스 회화방 가셨을 때 싹 다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면 여러분 너무 뭡니까 빡빡하게 수업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여행함 떠나봅니다 여러분 교수 한번 펴볼까요 89 유닛 89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가 89 what's the title 타이틀 말하면요 이거 보세요 에어 시작 에어 트러블 세모 여행갑니다 아셨죠 비행기 여행 그 다음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딱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 뭡니까요 호텔 시작 호텔즈 앤드 레스토랑스 그죠 비행기 타고 가셔서 호텔에 가서 짐 풀고 레스토랑 가서 밥 좀 먹을까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뭐 뭡니까요 관광 떠나야죠 런던에 가셨어요 그러면요 빨리 빨간 이중 댁을 타시고 여행가셔야죠 해보세요 어사이트 세잉 시작 어사이트 세잉 홀리데이 인 더 쓰리 근데요 도시에 여러분들 관광 가는 거 싫으시죠 근데 어디 가고 싶어요 나는 이런 거 발리 하이 해변에서 누르고 싶죠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90에 보십시오 홀리데이 시작 홀리데이 바다에서 여러분들 휴가 보내기 선생님 이건 무슨 특집처럼 하고 싶습니까 여름방학 휴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특집처럼 좀 하고 싶어요 아마 수업시간에 지금 어때요 어제오늘 범죄하고 법과 지세에서 꿀꿀하게 앉아계셨잖아요 내일부터 벙벙 뜰 겁니다 안 올 수가 있어요 그죠 붕 떠가지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단어 공부할 때 상상력을 자꾸 동원해야지 재미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됐죠 근데 고가지쌤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반가웠고요 매일마다 어학연수를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하고 어휘공부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